운영자 아니야? 운영진 아니야 저거? 아 그거? 아 뭐야 야 쏘리 우리 바노에 쏘리 기간이 맞았어 쏘리 기간이 맞았어 쏘보자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뭐 올라오게 뭐야 정석이 랩 발에 꼴리는 것 같은데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배틀2 스타트 나일라 변신했어? 오른쪽일랭 내꺼야? 어 나이스 오 잘가졌다 오 잘가졌다 오 잘가졌다 오 잘가졌다 오 잘가졌다 움직이질 않아 배틀3 스타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까비 오 오 소피 뺀 거 없어? 우미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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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리방으로 흐름 끊네 리방 한 대? 어떤 거요? 알려주세요 같이 보셈 룩뽕 봐요 룩뽕? 룩뽕 몰라요? 옷 갈아입는 거 뭐 보는데요? 마크 영상 정말 재미있던데 재밌음 김성태 나오는 거 재미있던데 재밌던데 배틀원 스타트 민혁이 노해요 뛰었다 나도 해요 어이구 한 대 해일 한 대 해일 한 대 해일 한 대 해일 오른쪽 일렉 내 거야 아 이거 아다리가 세인 조심 세인 쏘겠다 일렉 딴다 일렉 하나 쏴줄 수 있나? 일렉 하나 한 발 날렸어 나이스 네 잘 태웠다 배틀2 스타트 우리 승방? 농업 농업 땄어 땄어 민혁 너 해? 민혁 산거 나이스 창고시라 찼다 나이스 지의하나 따랐고 기간으로 어살파 나이스 파 나이스 동점이에요 네 배틀3 스타트 스타트 배틀 1, 스타트! 그만 올게. 저 노예입니다. 제발요. 와 따졌어. 우리 슬야 배신했는데 죽었다. 대비 오버. 우리 슬야 배신. 배틀 2. 스타트. 합이. 아 박취기인데. 아 나 따졌어. 씨발. 난 피필 밀렸다. 상대 그거 1랭 노예야. 1랭 노예. 2대에 같이 갔다. 같이 갔다. 2대에. 2만 변진인데. 3대에. 잘 파. 할 만하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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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와 해피에 쭉 밀려버리네 그냥? 화이팅 다이스 우미도에 화이팅 나 이거 1렉 찼다 내려간다 다이너? 1렉 땄어 1렉 땄어 1렉 땄어 오른쪽 일렉 내꺼야? 나이스 오른쪽 일렉 계속 날리는 중 나이스 2렉 배틀1 스타트 1방하고 안 셌나? 어 그럼 80아니야? 나도 나랑 승벙 님도 해? 능력이 좋아해? 나 내려간 김에 일렉 변신할게 내 오른쪽 바비 준비해야지 나 일렉 따졌어? 일렉 해피 있다? 나 노에야 형 살았어 일렉 하나 썼다 들어왔다? 1등 중으로 비트럴 2 스탑 스탑 파킹 스탑 스탑 다 땄어, 4대3이야 응, 농업놈이 땄어요 천천히 내려 상대 1래 깨 쏜다 지금 못 쏟는지 나이스 아, 뭐야? 필러서 해? 나이스 ierno 네 이거 엥? 엥? 삼락 삼락해야돼 저 노예용 또 노예 있나? 민력해 민력해 아 잘못 걸렸어 소리 아 잘못 걸렸어 말레 변신했어? 모르소길랜 내꺼 소리 소리 뭐가 우리꺼고 까비 까비까비 틸1 스타트 ㅋㅋㅋㅋ 나이스 공이 노예 나규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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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다가올 captain 우리 정리 왕 흠 시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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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리방하고 첫판 우리가 이긴거 아니야? 시작해요 어 맞는데? 다행이다 저 빠져요 죄송해요 나 너해 상대 1층 수련 달래 잘 지냈어 어 난 죽었는데? 이거 상대 1랭 상대 1랭 상대 1랭 로에? 형이 뭐지? 나 죽었다 아마 100힛 오버 아리 100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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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피 너무 급하게 갔는데? 내가 예에서 박을 수 있었는데 그럼 첫 판 리방하고 첫 판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었나? 뭐지? 너 졌나 그거? 아 아깝게 날래 변신하긴 했어 나그툴 넣어야지 응 농업 아 일들 같이 갔다 일들 같이 갔어 아이씨 아아 아이씨 오태헤헤 나이스 나이스 배틀투 스탑 이거 해피 누구 빠진거야? 나도 좋아해 두명 다치고있는데 나도 더 해 나도 더 해 나수랴 저 이거 내려갈테 노노노노노노노나 세인조신 전신해? 나 피가 없다 나이스 썸탔어 아무제 피 아무제 아무제 피 민혁피 민혁피 혼자야 다 피일이었네 그러게 아깝다 배틀3 스타트 뭐야? 패인이성 나 타였어 나 너의 배틀3 스타트 내가 너의 페인이성 나 다였어 지금 삼결력이야 삼결력 일라야 이겼어 진짜 개말리되고 아 말려 형 왜그래 왜 안사줬어? 내가 안사줬다 왜 말걸어 감사 감사 나이스 나겟도 너해 나이스 나겟도 너해 하음 하음 흐 espacio 자네 ative 에헤 다핀 페틸2 배틀 2 스타트! 에오? 그런게 아닌데 CCX요? 흘러지사라 방해하고 싶다 혹시 시간 멈춰도 되나요? 배틀 3 스타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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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 2 스타트! 바틀 3 스타트! 조용히 Malays har wasn't his 배틀 3 스타트! 욱을 너해의 HayL 있어요 스트레칭 수현이 다 됐어. 수현이 다 됐어. 이러면 좀 보일까? 가려질 것 같아. 민혁이? 민혁이? 나 이제 내려가. 나이스에. 숫자 조심이요. 뭔데? 와 진짜 씨받아 당했는데 그냥. 형 난 안 뺏어. 난 안팬 준다고. 우리 마스터 노예. 나도 노예. 빠질게 거기. 알렉 변신했어. 아 날 씹혔다. 나갔다. 까빙. 좀 더 일찍 내려갈 거거든. 까빙. 까비용. 네. 까빙. 오우 씨. 우리 에프 빠진 사람인가? 형범님. 아 나 따였다. 상대. 상대 일렉. 탔. 팍. 어 tek. 아 변풀됐어. APIART. 뭐야. 어.. appl 선 Bir. 서메이터가 빠졌어. 아 2층. 살펴라! 배필 오버! 아빌... 배필 못쓰고 죽었다 내꺼... 배필 1, 스타트! 아, 나 죽나? 타나, 타나. 아, 나 죽나? 아, 나 죽었다. 까빙. 이거 딴 거라는 거야? 아, 전발 안 치고 있어도 좀 달랐을라나? 하핀. 자격표. 여기 노예 많아. 노예 많는데. 나이스. 얘네 다 노예인 거 같은데? 배틀3. 스타트. 그냥 우유할까요? 뭔가 부름 아깝죠? 배틀1. 배틀1. 스타트. 나, 나루토 노예야? 노예는 뭐지? 이거, 나, 나루토 노예에. 노오혹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빌렉 하나 쐈어. 렉 됐어? 오케이. 성 들어가야겠다. 성 들어가야겠다. 쐈어. 내려갔어. 어깨 잡았어? 헤헤헤. 캐리. 캐리. 그렇게 할걸. 우리 헛 빠졌나? 오케이. 농업 노예. 확인. 아 쏘리. 스킥이 안나갔다. 나규토. 농업 나규토. 농업 나규토. 다 닦아. 1종 쏘라. 개졸려간다. 살파. 어깨. 어깨. 어 살파. 어 살파. 어. 어. 나이스. 배틀오버. 배틀3. 스타트. 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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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흐흐. 누구? 아냐 아냐. 아, 좀 남았습니다. 왜 끄고 있는 거야, 근데? 아, 농업! 아, 나는 그것도 돼. 나는 그것도 돼. 하나 뜯다. 아, 놔둬! 더 밀려 변신했어. 왼쪽 조시 형치인 날아간다. 아 나 해피. 아 나 따뜻한 소리 나 한 개 씹혀 일단 노예인데 아 씨발 미안해 와 나 그 구슬에 씹혔어요 패키라는 건데 배틀2 스타트 아 그럴까 그러니깐 웅이 노예? 아 씨발 아하 씨 1층에 쓰려 1층에 쓰려 아이고 안 피해지네 비키 이거 이라지 엥 이든 거고 하나 그게 죽었지 퐈하핳핳핳핳 배틀3 스타트 흐흐흫 어이? 재밌게 다 이긴건데 오오 배틀원 아 보죠? 스타트! 파허 으흐흐흐 으흐흐흐 어? 길드 채팅 안 써지는데? 형 탱... 형 튕긴 지 오래야 아 진짜? 뭐해? 지금 형 욕하고 있어 웅이 노예야? 어? 태클인데? 아 시발 그냥 바로 안 올 거 같아가지고 바로 한 번에 바로 빨리 내려가야 돼 모르겠어 아 너무 급하게 했네 아 땄어 하나 땄어 흠 으흠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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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흨 으흠 으흠 미진할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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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규트 노예 모르겠어 돌려주세요 민혁 빼고 단호해 민혁 빼고 단호해 아 이거 쌓였네 아 미안 좀 급하게 나이스 3대3 3대3 이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저요? Nope 뭐요 이 뭐야 얘 뭐야 갑자기 텔퍼하는데지 나이스 밀려기 펴고 다 무해 뭐지? 다 무했구나 이제 다 무할걸? 다 땄다 다 땄다 다 땄다 귀신할게 뭔데 다 땄다 다 땄다 다 땄다 괜찮아 다 땄다 다 땄다 다 땄다 다 땄다 다 땄다 스타밍 오케이 확인 스타밍 왜 다들 집중을 안해요 스타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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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룹 스타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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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메용 파이팅 계속 말하니까 말리네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거 아 집중력이 필요한건데 하나 땄다 자살할 뻔했어 위험 위험 파이팅 무뎌게 졌는 중 나이스 인형 날렸어 안 보여요 간다 존나게 맛있고 이빨 썩는 중 파이팅 저한테 빠졌어요 민혁이 나이스 풀가드 중 풀가드 중 풀가드 중 나 esto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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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 주세용 오우우 올라갔다 점... 점프렸다 고맙습니다 잘 파 파성 안보인다 안보인다 나이스 굿 이제는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